산업방송 채널아이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를 너무 모른다는 거에 일단 훅 하잖아요 그거에 열받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?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건 보시는 것처럼 참 오리지널 토종처럼 생겼습니다 첫 유럽 배낭에 갔는데 저보고 다 중국인이야 일본인이야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몰라요 우리나라가 89년도에 드디어 올림픽 이후에 배낭에 자율화에 대한 것들이 허가가 되고 해서 저는 90년대 중반에 가면 그래도 좀 알려졌겠지 올림픽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갔더니 진짜 저보고 심지어 넌 싸웠으냐?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도 당연히 물어보네 그래서 그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젊은 나이 왜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울 때는요 늘 사회교육과목 선생님들이 얘들아 세계 경제 11이 대국이다 항상 대자를 붙여서 저는 200여 개의 국가가 유엔에 등록돼 있는데 거기에 이 작은 땅동원에서 11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나가서 프롬코리아라고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알아줄 줄 알았죠 그렇죠 야 근데 그게 우리들만의 큰 착각이었다는 거죠 산업방송 채널아이 산업방송 채널아이 산업방송 채널아이